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경기도가 의석이 참 많습니다. 60석이기 때문에 60석에 대한 분석 작업이 완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더불당이 54석을 경기도에 차지했고 국민의힘이 6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도에 출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작되어 있는 숫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조작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 사기 사전투표자수 전부 다 찾아내가 다 제거해 가지고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더불당 40석 국민의힘 20석 54대 6이 40대 20으로 바뀌는 겁니다. 14석이 교체가 된 겁니다. 14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이용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치기를 한 겁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야 전문가가 보내준 자료입니다. 경기지역 총의석 60석 선관위 발표 더불당 54석 국민의힘 6석 그런데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추정해 가지고 구해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40석 국민의힘은 20석 14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투입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버린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2020년 4.15 총선보다 더 잘 싸운 선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6천포 내외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선거구가 23석이나 됩니다. 반면에 2020년 4.15 총선에는 9석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전을 했고 국민들이 더 많이 국민의힘의 표를 던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경기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부터 전체를 다 보기가 힘드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표를 많이 집어넣어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후보를 사랑하사 표를 가장 많이 집어넣어준 탑5 1등부터 5등까지만 골라 가지고 득표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대해준 후보입니다. 1등이 누군가한 게 이은주입니다. 이은주 후보한테 18713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18713표. 특히 그리고 이은주 후보는 경기도의 평균값인 4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은주 후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되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7만 5천 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후보가 6만 3천 표 조작되기 이전에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1만 1,99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18713표를 이은주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선부를 바꿉니다. 위조투표지 투입 이후에 이은주 후보는 8만 2천 표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는 7만 5천 표 6,720표 차이로 패배합니다. 국민의힘의 강철호 후보가 1만 1,993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6,720표 차이로 패배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1등 다음에 위조사전투표를 두 번째 많이 투입한 지역 경기용인갑, 경인용인갑입니다. 이상식 후보하고 이원모 후보가 붙었는데 조작되기 이전에 이원모 후보가 6만 1천 표 이상식 후보가 5만 4천 표 격차가 7,161표 차이로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가 이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식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를 16,196표를 투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조투표지 투입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9,035표 차이로 이원모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위조투표지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인, 경기용인갑입니다. 다음 3등입니다. 위조투표를 가장 많이 투입한 세 번째가 경기고양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회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한창서 후보가 맞붙었고 조작되기 이전에 한창서 후보가 5만4천표 더불당의 김성회 후보가 5만2천표 1,886표 차이로 국민의힘의 한창서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지 17,195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세 장당 한 장 더하는 식으로 해서 더불당 김성회 후보 함께 더해주면서 선거가 바뀌게 됩니다. 김성회 후보가 6만9천표, 한창서 후보가 5만4천표, 격차가 1만5,309표 차이로 더불당의 김성회 후보가 승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들을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립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4등 위조투표자가 가장 많이 투입해 이런 당락을 바꾼 네 번째는 바로 경기과청의왕시입니다. 더불당의 박윤국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용태 후보와 이런 맞붙은 선거에서 김용태 후보는 6만8천표, 박윤국 후보는 6만3천표, 국민의힘의 김용태 후보가 4천5백35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 1만7천667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전산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을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진행해가지고 박윤국 후보가 13,132표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당락을 조작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치기 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14군데입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 다음 여러분들 다섯 번째 4위 이게 4위 이게 5위네요. 5위 5위는 경기 고향 일상정입니다. 김영한 후보하고 김용태 후보가 여러분들 이름이 아 이 같은 이름이네요. 박윤국 김용태 김영한 김용태네요. 2,255표 차이로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가 고향정에 승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7,528표를 집어넣어가지고 김영한 후보가 승리하도록 무려 1만5,273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승부를 조작한 선거입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승부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이렇게 정리를 딱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경기도 당선자와 낙선자 변경자 톱4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과천의왕 박용국 김용태 앞이 더불당입니다. 더불당 박용국 후보에게 선관위가 1만7,667표를 더해주다. 원래는 국힘위 김용태 후보가 4,535표로 타이로 승리했는데 더불당이 1만3,132표로 승리하도록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치게 하다. 선관위에 위조 투입이 당락을 바꾼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처인구갑 이상식과 이원모 이상식 더불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6,196표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했고 그 결과 원래는 이원모 국힘당 후보가 7,161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나중에 승부 조작으로 더불당의 이상식 후보가 9,035표 차이로 승리했더라. 이걸 좀 잘 보실려면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추미애 하남갑 추미애와 이용이 대결한 구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9,970표의 위조 투표지를 조성한 다음에 추미애 후보에게 더해 줌으로써 조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용국민의힘 후보가 8,771표 차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9,970표 위조 투표지가 추미애 후보에게 더해지면서 1,199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승리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9,970표의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당선과 낙선을 바꾸치기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안양을 이재정과 신쟁철이 대결한 구도에서 심재철 후보는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4,085표 차이로 승리했지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후보를 특별히 보호하사 1,1582표의 위조 사전 투표지를 이재정 후보에게 투입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꾸고 이재정 후보가 7,497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더 크게 보시게 되면 평택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전이었네요. 237표 차이로 정우성 국민의힘 후보가 가까스로 이겼는데 8,038표의 위조 투표지가 이병진 더불당 후보가 함께 더해지면서 7,801표로 더불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입니다. 이게 14군데입니다. 14군데에서 이렇게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투입을 통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지역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14군데입니다. 14군데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위조 사전 투표지를 통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지역이 14군데고 여러분들 요약된 목록은 이거고 그 다음 이걸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보지 않으신 분들 아시기 때문에 이 서울특별시에는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37대 11로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에 들어있는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를 제거한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29석, 더불당의 19석으로 바뀌는 겁니다. 18석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이용해가지고 당락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18군데는 여러분이 보시는 줄을 끊은 지역입니다.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광진갑, 광진을, 동대문갑, 동대문을, 강북을, 도봉을, 소대문갑, 양천갑, 강서을, 구로갑, 영등폴, 동작갑, 송파병, 강동갑, 강동을. 이게 18지역이 성부가 바뀐 겁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국힘 톱 18. 국힘당 후보와 승리한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목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했지만 그래도 한 번 여러분들이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집어넣은 표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를 부풀린 정도 그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힘당이 이긴 표수 이렇게 여러분들 6등부터 10등까지 그다음에 11등부터 15등까지 16등부터 18등까지 이제 서울 지역에 여러분들 다 바뀐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분석이 끝난 인천 인천에 선관위는 12대2로 더블당이 압승했다고 보는데 더블당 후보에 사전 투표 득표수에 포함된 위조 투표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진 위조 투표를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나니까 7대7로 독류를 이루게 됩니다. 대전은 선관위가 7대0으로 더블당이 압승했다는 데 여러분들 훔쳐간 표를 다 훔쳐간 표를 하고 선관위가 보너스로 지불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에 사전 투표 득표 전부 다 제거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석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대7 그러니까 여기서 두 석만 선관위가 인정했는데 다섯 석에서도 여러분들 선부가 바뀐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부를 조작한 지역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입니다. 다섯 군데가 선부가 조작이 됐고 그다음 대전광역시는 이렇게 위에 네 군데 대전동구, 대전정구, 대전서구월, 대전대덕구 여기가 선부가 조작된 경우입니다. 이게 플러스 국힘이 이긴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면 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승리하게 한 그런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변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